주황색 말고 다른 색으로는 못 봤구나? 알아서 바뀌는 건가? 아, 그 파란색이랑 주황색은 고정이야, 색이. 응. 네가 방을 파면 네가 파란색 할 수 있어. 나 초대해 줄래? 근데 이거 초대해도 초대가 안 가던데? 아니야, 와. 왔어? 그러네. 자, 오늘 해터랑 일단 연습게임 한판 하자, 라운즈. 오케이. 그다음에 치킨 내기 하자. 치킨 내기? 형이 사준 치킨 맛있게 먹었는데. 엄마! 이번에는 너에게 내가 치킨을 뜯고 말겠어. 오케이. 뭐야? 너, 너 주황색이네? 응. 왜 또 주황색이냐? 모르겠다. 아까 이 이름은 또 파란색으로 뜨던데. 오케이. 거머리로 간다. 이건 뭐지? 뭐 이렇게 불량해. 아, 암흑의 힘. 독, 지호, 장, 거머리. 오케이, 빠른 재장전. 아, 좋네. 들어와. 살려주세요. 그렇게 느리게 쏴서 되겠어? 사람 살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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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짜식임 말이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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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말이야. 일단 연습게임이니까 편하게. 벽을 찰 수가 있구나. 호우. 호우. 뭐하니? 아ッ. 하하하. 찌질겸. 아하, 참 어렵네 이거. 너무 어려운데. 이 판을 연속으로 지게 되면은 너의 능력치 카드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 나는 아니고 아 오케이 유리 대포로 간다 이거 되게 안 좋은데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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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대포가 맞추기가 되게 어 어려운데 한 대 맞추면은 진짜 가공할 데미지긴 하죠 와 아 아 넌 넌 뒤졌다 아 3탄 좀 무섭긴 하다 근데 이거 반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 한 대만 맞으면 죽어서 어 체력을 늘리시오 어 체력을 일단 좀 늘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탱커 엄청난 체력 오케이 탱커 가자 아 어 미친 탱 아 너무샌인데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미친 화짐 쉽구만 아 뭐 좋은 거 없나? 아 나도 유리 대포 가보까? 유리 대포 대상인 거 같은데 되게 좋네 기생총 갑니다 기생총 뭐야 고긴 뭐야? 잘 가 아 아 아 어어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, 잘 가고. 아니 뭐야 이거. 맵을 몰랐다. 그렇지. 아니 이거 왜 죽는데. 기생충이랑 독의 콜라보다 이 말이야. 재밌네 이거. 좋아할 줄 알았어. 와 점사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와 반사해 반사라니. 야. 오이 씨. 오이 씨. 아 아 야 와 야. 야 요요. 야 요요. 아. 야. 아 야. 이걸 맞네. 아 얄밉게. 잘 가. 넌 뒤졌다. 오메 오메 오메. 아 아. 선생님. 아우. 나이스. 아 진짜 잘하네 헤더가 잘하긴 잘해 눈뽕 방패 돌진 나도 점사로 가자 그냥 점사 빡센데 쟤는 한대만 맞아도 치명적이죠 독이 붙어있기때문에 한대만 맞아도 매우 아플겁니다 살가세요 아니 또 개성이네 이거 쟤도 독있네 독있네 나도 독할까 아니 야 도탄 딜에 다 재밌는거 간다 잘가고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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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개성이야 이거 체력을 올렸어야지 우매한거 체력무시하다가 이렇게 돌오 introduce 어 야 아 튀 ducks 튀쥬 사이스 zul 오호호호호호 허억 박세 아 야 너무 아파 선생님 아 아 야 튕기지 잠 아 튕긴다는걸 깜빡했네 종아리 커집니다 아 청아리 커집니다 허억 아니 너무 커지는데요 죽어 어 어? 도탄으로 내가 반사해서 니가 그걸 맞았네 아 아야 아프다 야 이게 멋이다냐 아 나이스 와 야 도탄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아 아 반사 어이 개잘하네 음 음 음 음 레츠고 아 폭발탄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야 야 야 야 진짜 미치 하하하하 미쳤냐고 들어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어? 하하하하 폭발길 너한테도 들어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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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으아 으아 죽어 아 승리 아 반사를 자꾸 까먹네 내가 아 아 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아 늦으면 연결 끊김 아 아 뭐야 친구 초대할게 내가 으응 재밌네 뭐 연습게임 한판 더 할래 아니면은 본게임 해볼까 한파만 더 해보죠 오케이 가드 종류도 좀 알아야지 응 보자 스프레이 하하 재밌겠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응 방어 내가 잘 못하니까 스프레이로 간다 나 나도 저런거 안나오나 나오네 나도 일단 스프레이 기관 TRA 기관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genome 그런데 이거 딜레 쓰레기 됨 뭔 제는 오케이 맞췄다 무서워 죽겠네 튕겼죠? 지금이야 최장전일 때 살려주세요 나이스 컷! 이거 한발만 튕길 수 있어? 아니 이게 지금 초반이잖아 그래서 튕기는 기능 자체가 없어 아 그래? 응 나 우클릭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아 아 막기 아 막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모든 탄을 다 튕길 수 있어 그래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 이게 핑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것도 신경쓰면서 막아야돼 보기 보자 합체 자기만 맞았대요 달려주세요 이리와 지금이야 여기오기오기오기 나이씨 흠 유리 대포로 간다 와 산탄의 유리 대포로 내가 다 튕겨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 하하하하하 박시리 세네 으아이씨 무서워 지금이야 나이스 뒤졌다 나도 유리 대포 가야지 이제 서로 한방전이야 그냥 어 한방까진 아니네 야이씨 개무서워 야 재장전속도 짱 느려 와아아아아 과감했다 아 아 어 뭐야 자살했어 적고 이게 유리 대포를 하면은 피가 엄청 적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유리 대포지 뭐 이거 해야지 어딜 올라오려고 난 폭발이고 너는 그냥 좀 큰 총알이구나 살려주 나이스 진짜 진짜 순식간에 끝나네 으으으 무서워 아 아이씨 무겁네 하아 하아아아 으아악 와 나이스 나이스 설치하니까 죽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 무서워 살았다 와 나 떨어져 죽을 뻔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너 왜 튕기냐 한 번 아 아 와 나 도탄 샀으니까 아 아이 뭐 총알 속도만 다 재장전 시간 줄이는 거 없소? 다 늘어나 그럼 폭발해 폭발로 가자 맞아라 미친 맞아라 두두두두두 야 이씨 아니 그냥 뿌려놓으면 죽네 도탄 개 미친 어 뿌려놓으면 죽어 그냥 훨씬 늘어난 체력 없소 늘어난 훨씬 늘어난 체력 가보자 좀 단단해질 필요가 아니 미친 하하하하 아니 저기요 아아 아 그럴 줄 알았죠 아하하하 씨 내 거 내가 맞았어 아하하하 난 버티기만 하면 돼 아니 쟤는 자신의 총알을 피할 능력이 없어 하하하하 안되겠다 종아리 커집니다 하하하하 난 고락만 가는데 하하하 존내무섭 하 아 어 어 어 어 나 떨어지겠다 두루루 나이스 아하 미치겠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이 하나도 없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3경기 아니 에바야 연습 정식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이 막판을 하고 이제 정식 가는거다 오케이 바로 탱커를 때려버리네 오 무식 저 그거잖아 롤에도 비슷한 아이템 있지 않나 어어 맞아 중무였나 그게 진착한 사격 탱 아 탱 탱 아 아오오오 탱 오지마 나이스 이것이 침착한 사격이지 튕기죠 탱 침착한 사격의 효과 탱 탱 탱 탱 아이씨 무서워 죽겠네 치 지금 치 어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쏴 어 어 어 어 점프 어 오케이 아이씨 우아 도탄이다 어 어 비겁함이 있네 이건 뭔데? 회색 카드가 제일 사기긴 해 오케이 한번 보자 땅을 피해 지나간다고 그냥 쏘면은 그냥 쭈욱 미끄러져서 이렇게 떨어져 무서워 아! 왜 맞는데 이거 퇴! 반사됐어 퇴! 퇴! 어허허허 아아야! 하하하하하하 속이 좀 상하네 형이 아! 와우! 뭐야? 내가 밟았어? 어 이거 압사 딜도 있어 이리 와봐 아아 반만 보네 아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야!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 나이스 하하 하하 아하 붙어 하하 아아 나이스 아아 침착했죠? 하하 하하 아하 탄성 또 갈라네 하하 탄성성애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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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이нова Jenn 어이게 안 맞네 미우레 과무thur 안 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쪽은 왜 안 맞는데 내 실드 왜 이렇게 짧은데 아이고 야 통리에 내가 죽을 뻔 했네 지금 지금 그렇지!! 형 왜 실드 여러번 써 근데 3연승 쿨타임 찰 때마다 쓰는 건데? 이상하다 표작 튕기기가 개사기야 이딧, 폐색카드가 웬만한 거 다 좋다고 보면 돼 아! 아, 아 뷽 philanthrop일로 던져 죽어 죽어 어, 어, 어! 잠깐만 잠깐만 자, 잠깐만 아아ㅏㅏㅏ möchte 아와아ㅏㅏㅏㅏㅏㅏㅏㅏㅇ 웃는 소리 뭐야?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? 아 웃기잖아 게이밍이 나이스! 어떻게 막을건데 슈옥 배구 아냐? 이렇게 해서 전면전이다 전면전 개 처발렸죠? 아 힘들어 정아리 튕길 때마다 데미지가 80%씩 강해집니다 개사기네 신중한 계획 임플로드 빨리 감기 방열 오케이 슈옥 아야 아야야야야야 야 미친총알 저거 야 아 미친총알 개미친총알 그냥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이 왜 저래 저 총알 가늠이 안되네 미친놈이야 저거 아 왜 나를 쏘라그러냐 쟤는 아오 나이스 와 와 잘 봐라 와 왜 이렇게 빨라 총알이 잘 봐라 형이 맞춘다 어이 무서워 앙잇 미친총알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총알도 봐야지 이놈아 니꺼 쏘고 니 총알만 보고있으면 어떡해 내꺼 맞추기 좋은데 어려워 아으 뒤질뻔했네 진짜 어디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나 안되겠다 덤벼라 우매한것 음 안되겠다 하하하하 이거면 진짜 개웃길거 같은데 너 혼자 더잘맞는거 아냐 아니 이거 쏘면은 돌아와 미친총알이 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하하하 돌아오네 진짜로 안녕히계세요 아야이씨 잠시만 아 개발리네 큰일났네 어이 무서워 ㅎㅅ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어어어어어 아 나이스 아니 지금 형 뭐 몇 개,템 받지도 않았네 아하하하 이 씨 개잘 쏘쇼? 아 어 야 이 개샛 야 진짜 가늠형 진짜 가늠형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미.. 미친 억가총이야 이거 수레!!!! 아니 진짜 개 억가총이야 이거 자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찐판입니다 제가 연습해서 3연승을 했지만 여기에서 지면 그냥 얄짤없이 치킨 오케이 오늘 매드에 더 치킨 좀 빼서 먹어봅시다 뭐지? 신중하게 신중하게 미치겠네 스프레이가 하고 싶어 계속 아 근데 보통 스프레이가 무난하긴 해 오케이 스프레이로 간다 빠른 재정전 아 나 방어 했다고 방어 못 했다고 방어 좀 빨리 했다고 늦게 하면 늦게 하는대로 맞고 야 씨 저벌 피하네 어 야야야야 쟤 뭐하냐고 아 그냥 게임 자체를 지금 잘 못하네 아까 개 잘했는데 매드에 또 그러게 너 재능 있어 잘 생각해 잘 잘 가야지 음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살려주세요 그저 내가 잘할 뿐 너 재능 있어 인마 그저 내가 잘할 뿐 야이 야이 아하 왜 자꾸 떨어지냐 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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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어 선생님 그리고 갓 아 함 하고 나와 아 한번 해봐 재밌을 것 같긴 하다 한번 쏴 볼래 나 이거 총알 빠 진짜로 드르르르기네 와와바와바와바 오.. 오.. 오거커커벌! 와이씨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형 방어를 정말 잘 썼네 야야야야야 나이스! 좋은데? 쉽지 않네 이게 내 총알에 또 내가 맞는게 개봐요 그냥 오케이 재장전 빌런으로 갑니다 선생님! 선.. 야! 선생님!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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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죄송해요 아이 개샥! 좋니? 미치겠다 진짜 좋아?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니 뭐 접근을 못해 어? 나왔다 어 안돼 넌 뒤졌다 진짜 나왔다 치킨은 나의 것이다 와씨 오와씨 와씨 아악! 다가야 막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이거 저건 미치... 아 재장전 그냥 죽어 아 방어 방어를 얼마나 빨리 눌러야되는거야 아 무서워 죽겠네 야야야야 아 두두두두 지금 지금 나이스 재장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 피해를 주면 총알이 재장전됩니다 어우 야 무서운거 고르려고 그러네 아 스캐빈저도 땡기는데 이거 둘다 괜찮아 오케이 스캐빈저런 야이 미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저 정신병자 저 하하하하 폭탄 인마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야야 그렇지 유도야 힘내 제발 우앜 아하하하 어유 미치 나아아아아아 이유를 왜 이렇게 아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아아아!!! 뭐야 아아아하하하하하 나이스 야이 아 아 아 아 으악 으악 으하하학 으하학 아 아 진짜 개사귀네 저거 왓 아 저거 고르면 진짜 대박댐 이거 가보자 미쳤나 제발 제발 아 미친 벽에다 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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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겼다 아 아 3판 2선승 아 3판 2선승 가시죠 내가 너무 빨려 아 내가 너무 예능핑판하나 아 근데 되게 좋았어 조합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 사격이 익숙하지가 않나보지 야 유리대포 한발만 맞아라 대신에 너도 한발만 맞으면 죽어 아니 형이 반사를 너무 잘써가지고 아 아 아 근데 이건 빠른 재장전 가야돼 아 유리대포 무서워 죽겠네 한대만 맞아 미치 한대만 맞아 한대만 맞아 한 아 너무 무서워 아 나이스 오케이 나도 유리대포 나왔네 어 오케이 저 비겁하면 내가 왔어 아 근데 스프레이가 있네 스프레이 가야지 그러면 acción 이덕끈 승 점점 ㄹ 쫑자 지구멍 유리대포? 와 더블유리대포가 있네 진짜 궁극의 한방 근데 그러면 내 따발총에 한대만 맞아도 죽을걸? 그럴거 같아 탱커로 가야해 탱커 이제 유리대포하니 그냥 내포 어 나 틀어버리네 오케이 와 스프레이 진짜 좋다 스프레이랑 빠른 재장전이 조합돼서 이렇게 했더니 아! 한대! 와우!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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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세요 진짜 죄송해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나이스 쟨 500대를 맞아야 죽는데 나한테 맞으면 죽어 와 진짜 단단하다 와 개 아프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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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하 흠 아 빠진 재장전이 진짜 좋긴 하네 이걸로 가자 으음 아 으음 어 으음 아 으음 으음 나이스! 뭐? 순식간에 두판이 끝났네 이거지요 이게 유리대포 오케이 로탄 가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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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개가리! 어차피 한대야 상관없어 아! 아 내 총알에 내가 맞는구나 도탄이 그래서 안좋아 도탄이 문제였네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도탄이 아니 핵 아 미친 이거 아닌것 같애 히히히히히! 으 으 Ou 분무기 샷이다 이게 도탄으로 간다 이거지?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겠네 흐 흐흐 흐허허프 Detroit ichtig 뭐arth 투어 아이고 못이기겠는데 좋아!마지막 라운드! 그거 진짜 개난장판댐 안하는게 좋아 니가 맞을 확률 거의 60%로 올라갈걸 엄청난 체력 하지만 내 무수한 군무기라면 살려줘 와 나 진짜 한 대 맞으면 좋네 나이스 와 발동돌 유리대포의 신이라 불러다오 1대1 낭잠팡 말이 없네 개 억가 싸움으로 감사드립니다 애매한데 난장판 보자 다 애매하냐 냉기타는 좋나 좋아 아 침착한 설교 개극형 열로 가자 아 하다랏 아이고 뒤집뻔했네 하다랏 올라간닷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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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네 오우 야 와 뭐야 저거 아 아 무서워 죽어라 죽어라 아 아 아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어이씨 무서워 언제까지 간만보고 살텐가 자네 남자답게 덤비세 지금 깔짝깔짝 하지말라고 아 까비 아쉽네요 에잉 재장전중이지 너 일로와 으이 무서워 아 이게 민나가네 아 까비 아 아 야 매드웨터 실력 늘었다 너무 무서워 지금 어 쟤 재장전중이다 아 안녕히계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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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 너 HP 너무 많아 아 아니 HP가 너무 많아 야 몇 들 때렸는데 아니 내가 몇 들 때렸는데 아니 미친 아니 미친 호호우 휘 후회 점사 야옹 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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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늘로 쏜게 늦게나마 내려오는게 되잖아 아우이야! 와 뒤질 뻔해 아 내가 너무 아쉬운 싸움이여 너 뭐해? 너 뭐해? 너 뭐해? 방어각 보고 있었는데 훨씬 늘어난 재료 지긋지긋하다 아주 그걸 사용해야겠군 아 어어! 나... 나 진짜 한 대 만 맞으면 죽을텐데 엄마 아 방어 썼잖아 하지만 느려있지 지내 아 넘어갈라 했는데 나이스 타고 올라갈 수 있네 아 아 죽어라 죽어라 죽으세요 아 나이스 어렵네 이번판 힘들다 죽어보이는데 엄마 가만히 좀 있어 잘가 아 이거 떨어질 뻔했네 아 나이스 오이씨 깜짝아 아하하하하하 와 진짜 개놀랐네 거기 가만히 서있으면 굉장히 아플텐데 거기 가만히 서있으면 굉장히 아플텐데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어 가운데 시금 시금 아으 까 끄 까 끄 까 끄 까 끄 까 끄 까 끄 죽어어 어이씨 무서워 어이씨 무서워 어이씨 무서워 어이씨 무서워 아 독구름 아이 나도 맞아 살려주세요 뒤졌다 독구름 극혐이네 진짜 아이 뭐 좋은게 없어 이걸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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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x4 회복 x3 회복 좋네 되게 아 아프지? 아마트라스 아 마트라스 오우 씨 다 막아 이걸? 저 형만 판정이 이상해 좋은 것 같애 배고? 아 개사기네 저거 와 저거 개사기네 저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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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깜짝이야 아우 씨 내가 맞았네 이거 뭐임? 저 회복장 상대도 회복됩니다 아 구우면 들어오든가 야아 어? 이거 뭐임? 야 일단 살았다 이거 뭐야? 제발 죽어줘 제발 죽어줘 그렇지 아 에바네 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살았죠 삼아갔죠 살려주시죠 나아이스 치킨은 나이것 한판만 더 이기면 된다 오랜만에 치킨 좀 뜯자 죽어줘 야 예 장사 야 감사합니다 아 벽이 많으면 굉장히 불리해지네 이거 피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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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못 피하죠? 와이야! 드릴 유도다! 극혐 총알 속도가 빨라가지고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잘 맞네요 졸라 잘 맞죠? 어 뭐야 아! 아! 어! 아니! 아니 아 아 미치 이거 붙어야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세 아니 회복이 나이스 우와 진짜 숨죽이고 하게 된다 이거 아 이 미친 나이스 이겼어 안 돼 쿠 이게 말이 되냐고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쪼.. 흐으으으으이 ㅋㅋㅋㅋㅋ 나이스! 이겼다 벽뚫는게 개석이네 그냥 아니 벽뚫는거 생각보다 쓰기 되게 어려운데 네가 잘하는거야 그냥 아 그래? 응 근데 원래 어려운걸 좀 잘해 자 이렇게 최종 승부는 메데이터의 승리로 아 아랑씨 너무 감사합니다 치킨건 아랑씨가 대신 내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재밌네 이 게임 다음에 또 합시다 응 예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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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位